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리바탈리 이틀이었는데 이번엔 차가운 놀이가 있습니다 멜빡은 명둑이 있습니다 감사도 잊히 ME 냥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5 2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목표 바다. 목표 바다. 목표 바다. 목표 바다. 목표 바다. 교수 회원 확신. 목표 바다. 목표 바다. 目標アップルを喪失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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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標アップル 마지막으로 2번째 방향을 위해주고 있어요! 쳐다보는 뭐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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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敵の偵察兵を見つけ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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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敵はまったいに見つけた! 敵が間違ってくるし、敵が敵が見つけない! 敵も敵の偵察は狙っている! 도망간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われわれは勝利し彼らは敗北した君らは皆英雄だ勇敢に突撃しこの野蛮なる敵を打ちまかしただがこれは始まりだ今こそアルゴンヌの森へ進みこの戦争に決着をつけなければな 彼らを後方のより強固な防衛戦へと誘い込むことはドイツ軍の重心防御戦術の一部でもありました 勝利に湧くアメリカ兵たちはそこで何が待ち受けるかも知らずにアルゴンヌの森へと歩を進めていったのです